네 다음은 대주전자 재료 올려주셨습니다 8만 8천 8백원에 20% 올려주셨네요 자 이 대주전자도 올해 좀 이렇게 2차전지 쪽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연초에 그러니까 1월달부터 3월달 정도까지 4월달 정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대주전자는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업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전자재료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성장성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올해 이때 좀 올라온 게 좀 두 배 정도 올라왔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조금 밸류에이션의 좀 부담감으로 그렇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쪽 이런 쪽이 좀 계속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주식들 그렇게 큰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2차전지 쪽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차전지 쪽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 대주전자재료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1조 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뭐 작년 이게 이 실적 부분들이 늘어도 조금 이 밸류에이션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재작년에 뭐 매출액 1900억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700억이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매출액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또 작년보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대주전자재료의 지금 시가총액 1조 천억이라는 거 이게 좀 그렇게 만만한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주전자재료도 계속해서 흘러내리고만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일봉상에서는 특별한 지지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요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작년 12월에 찍었던 그 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 저점하고 이 240주 입행선 이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뭐 좀 이렇게 크게 더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2차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 낙폭 과대의 사유로 보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그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는 이쯤이라고 봅니다 22평산 자체가 워낙 강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7만 8천원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되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극복하려면 전체적으로 확 전에 우리 올해 초에 2차전지 움직였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요 과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시 조금 정리하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목표가 한 7만 8천원 정도 설정해 보시고요 일단 뭐 반등시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